오늘 하늘 미쳤네 오늘 가는 곳은 시와 제가 라는 곳인데 10시에 탑방이 나오는데 제가 비췄습니다 10시 25분이요 어떡하지? 있을까? 근데 오늘 날씨 좀 춥네요 추우니까 사람들 없겠지? 잠시만 줄 멈췄다가 저희 준비 되는대로 최대한 빠르게 다시 입장 바로 도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드킷 5종류 있는데 오늘 종류별로 3개씩 가능합니다 다른 방들은 종류별로 5개씩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주름보기 고춧가루 칼국수 아무튼 빵 짓을래 여기서 끝 난 이걸로 만족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지켜야지 뿅 여기지? 예전에 한 번 여기서 받았었는데 어딘지는 비밀 오늘 갈 곳은 철학원이 아니라 어? 잘 다뤘나? 어허 설마 마사카 안아났지롱 자리도 많지롱 오늘은 팔메찍 두루치기 두루치기 8천원으로 변했네 9천원 줄 알았는데 두루치기 제가 여기서 먹을게요 저 두루치기 된장 더 갈아주세요 네 어디가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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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엄마 엄마 일어내려 엄마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 추우니까 사람들 없겠지?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부터 마음에 들어 여기에 된장 마게까지 오랜만에 된장찌개 먹는군 고추냉이 고춧가루 흙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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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야 오랜만이네 여기는 저의 첫 브이로그에서 나왔던 현대 실내 포장 보고 싶은 분은 저의 첫번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중에 꼭 한번 가고 싶은 다음은 여기다 킹구 아이가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지고 저기 휴대폰 365 할인 매장 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아 저기구나 일단 저기로 건너서 저기로 가면 됩니다 쭉 올라가는 지도에서 나오는데요 일단은 가봅시다 목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네 어 좀만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봄천교회구나 올라가다 보면 빵집이 나온다는 거 저거다 오 잘했어 와 되게 예쁘다 우와 와 이야 어디 이런데 만들 수 있지 이렇게 그것도 너무 예쁘게 와 대박 와 가파르긴 하네 우와 이거 뭐야 오 밤 되면 예쁘겠다 기도 와 여기 꼭 오세요 들어가기 전이지만 꼭 오세요 내꺼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 앉으면 대박이다 근데 혼자서는 못 앉겠어 여기는 혼자 앉을 수 있겠다 자리가 두 개지만 컵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먹어야겠다 여기로 정했어 손 이거 뭐야 손으로 먹어야 되나? 손으로 먹어야 되나? 바꾸랑 한 개가 있네 새거로 새거로 진짜 밤이 있나? 밤인가 보네 로봇을 혼자 오다니 갈빵 동작바라 덕선이 들어간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다음날 자 이제 가볼까? 갚아나서 조심히겠네 진짜 이뻐 이뻐 진짜 진짜 대박 안녕 봐봐 밤이 더 예뻐? 진짜 예쁘다 갈게 바이바이 아 근데 계속 짚고싶다 계속 짚고싶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진짜 위험한거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여기 한번 둘러보고 위에다 한번 보고 차가 오면은 살짝 양보해주면 건너야돼 신호등이 차가 없어서 아무튼 여기는 참 여하입니다 참고하세요 뿅 도움보이 지구 오 도움보이 오 오 그치 왓 손 왓 왓 왓 왓 왓 왓 왓 그래